20년 젊어지는 회춘비법 22가지. 이 22가지 회춘비법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일상에 통합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규칙적인 운동. 매일 최소 30분위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체력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2. 건강한 식습관. 채소, 과일, 고기, 양파류, 견과류 등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는 피부와 기관의 건강을 지원하고 전체적인 웰빙에 기여합니다. 3. 수면의 질 향상. 일정하고 충분한 수면은 피로회복과 피부 건강을 위해 중요하며 7에서 8시간의 깊은 수면이 이상적입니다. 4. 적절한 수분 섭취. 하루에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은 피부 건강과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는 제한해야 합니다. 5.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피부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명상, 요가, 걷기 등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햇볕 차단제 사용. 자외선 노출은 피부 노화를 가속화하므로 외출 시 햇볕 차단제를 사용하여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긍정적인 마인드 유지. 긍정적인 태도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증진시킵니다. 8. 영양제 섭취. 비타민C, E, 오메가3와 같은 영양제는 피부 건강을 지원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9. 연고 및 보습제 사용. 피부에 적합한 보습제와 연고를 사용하여 건조를 예방하고 피부의 탄력을 유지합니다. 10. 담배 피하기. 담배 연기에 포함된 유해물질은 피부 노화를 촉진하고 전반적인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금연은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다른 건강 문제의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11. 알코올 섭취 제한.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피부 건강에 해롭고 전반적인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당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 다양한 식품 섭취.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고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13. 미소와 웃음.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미소와 웃음은 피부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14. 친환경 제품 사용. 피부에 친환경적이고 자연스러운 화장품과 세제를 사용하면 피부에 부담을 줄이고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5. 규칙적인 피부 관리. 정기적인 피부 청결과 각질 제거는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6. 정신적 자극. 새로운 취미나 학습활동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7.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모임은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공하여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18. 자세 개선과 요가. 바른 자세와 요가는 신체의 균형과 유연성을 향상시키며 호흡과 몸의 조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 19. 자연에서 시간 보내기.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정신적인 평온함을 가져다주며 신선한 공기와 자연의 아름다움은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0. 품질 좋은 수면. 깊고 질 좋은 수면은 신체와 정신의 회복에 필수적이며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여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21. 적극적인 마음가짐.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도전하는 태도는 정신적 활력을 불어넣고 뇌의 활동을 총명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2. 균형 있는 삶. 일과 삶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